여기는 아마리 사미 리조트의 보이저 라운지 입니다. 자 여기는 이른 체크인, 얼리 체크인, 레이트 체크아웃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. 여기 와서 편히 쉴 수 있구요. 또한 인터넷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. 자 보이저 룸은 이와 같이 pc 가 있구요 프린터가 있어 가지고 얼리 체크인, 레이트 체크아웃 시 편히 쉬면서 컴퓨터를 즐길 수 있구요 와이파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늦은 비행기 이용할 경우 어디가서 쉬어야 되나 이러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역시 얼리 체크인도 마찬가지구요. 저기 긴 의자 자석에는 어린 자녀가 피곤하면 좀 재울 수 있을 것 같구요. 아주 좋습니다. 천장도 높고 자 여기서 아래 바로 베이커리 샵이 있으니까 샌드위치나 빵 음료 주문할 수 있구요. 또 여기 리조트 입구에서 약 100미터 지점의 우측에 보면 패밀리 마트가 있습니다. 패밀리 마트에서 각종 음료수, 빵, 과자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자 보이저 룸 안에는 이와 같이 화장실이 있습니다. 화장실이 있어서 이용하기 좋습니다. 화장실이 있어서 이용하기 좋습니다.